와야 되냐면 둠포도에요 자 이거 보세요 분발해줘야 되는 면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지금 여름방학에는 뭐를 올려주고 11학년에 뭘 해야 되나를 화면을 제가 돌려볼게요 동료로 하면 이제는 개업을 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뿅 아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 슬게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완전히 지난주 아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날씨가 말이야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듯 한 11월의 날씨다가 아 비가 어저께 그저께 오고 나니까 오늘 완전히 한겨울인데 나 추운거 너무 싫어 학생들 아저씨가 되면은 진짜 추운게 너무 싫다 왜 이렇게 추운거야 진짜 닭살 돋아 자 오늘은 웨이크퍼러스트 유니버시티 얘기를 할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웨이크퍼러스트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학교들에 대해서 인체스린 것들이 많으니까는 이 비디오 말고도 나머지 비디오 뭐 랭트 넘버 유아스 뉴스 랭킹 넘버 원부터 지금 쫙 내려왔거든 거의 다 커버했어 그리고 여기까지 온거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재생목록으로 돌아가서 계속 관심있는 학교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웨이크퍼러스트 얘기합시다 출발 웨이크퍼러스트 얘기를 해봅시다 랭킹 뭐 이런거 기본 정보부터 알고 넘어가봐 2022년 유아스 뉴스 랭킹 28등 나와 윈스턴 샐러메이코 노트캐롤라이나 1834년에 만들어졌대 더하기 빼기 해봐 어떻게 된거지 200년밖에 안된 학교네 200년 맞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신생학교대 다른 학교들이 막 300년 400년 되게 많으니까 1800년 요때 거의 학교들이 좀 많이 지어진 모양이다 요때 시작한 학교들도 좀 있어 신생학교들 중에는 교수님 비용 11대 1 리텐션 레이트 96 리텐션 레이트 중요하지 리텐션 레이트 되게 높아 이거는 또 그 다음에 4년 졸업률이 84% 6년 졸업률 88% 그냥 평균 정도 되는거 같은데 자 학교의 특징 한번 볼까 1834년에 웨이크퍼러스트 매뉴얼 레이벌 인스튜튜트라고 학교를 처음으로 그때는 다 인스튜튜트라고 했으니까 침내교 성직자들 교육하는 곳이었대 1938년에 웨이크퍼러스트 칼루지로 이름을 변경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칼루지가 유니버시티가 되고 뭐 요것만 바뀐거지 출발은 남자 학교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자 학생이 너무 적었거든 남자 학생이 왜 적었어? 군대에 다 끌려갔어? 미국 전체에 그래? 아 그래서 그런거야? 그때부터 이제 여자 학생들을 받기 시작해 남녀공학들이 많이 생긴게 1900년대 얼마 안돼 그때부터 여자 학생들을 받기 시작을 한거구만 담배 재벌인 RJ 래널장님께서 땅하고 거액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현재 위치로 지금 옮겨가지고 학교가 빡 그냥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았다는데 아 역시 남자는 형님 이형님 사진 봐라 형님 수염 진짜 굉장하시다 염스러워 미안해 생긴거 같고 뭐라그래서 형님 대단하시고 창립자 형님 되시겠다 페이지 넘어갑자 정교생 3년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돼 1,2,3학년 외부 아파트 있다가 못살아 보통 요즘에 팬시한 학생들 어떻게 해 1년만 기숙사에 살고 2학년부터는 쪽팔리니깐 나가서 산다 뭐 이렇게 되겠니? 아 근데 그러지않아 3년동안 1,2,3학년 기숙사에 살고 난 개인적으로 2학년 때까지 기숙사에 살고 3학년 때 완전히 무너져가기 직전 100년된 아파트에 살고 4학년 때는 좀 멀쩡한데 살았다 그런데 1,2학년 때 기숙사 사는게 솔직히 여러모로 경제적인건 빼서 여러모로 좋아 많이 걷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낫지만 학교에 있는 뭐 나같은 경우는 그 헬스장을 거의 에브리데이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열나 가깝잖아 한 200m 요렇게만 뛰면 되니까 웜업으로 뛰고 가서 헬스하고 빡 다시 방에 와서 추워 죽게 우리 학교도 열나 춥지 않아 추워 죽겠는데 그냥 바로 그냥 학교 방 안에만 있고 이런게 좋은데 외곽에 살면 좀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하지 어쨌든 이제 3년동안 살아야 돼 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 혹시 비디오 보시면은 아직도 이런가 이거 언제 조사된 내용이지 그렇다 아는거고 메인캠퍼스 여기에 있는 로켓 340 worded arcs of 우와 이게 나무로 다 둘러싸여있다 아따 벌레 많겠다 그 생각 나만 되는거야 여러분 이쪽에는 진짜로 뉴 잉글랜드 쪽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고 이게 44철이 있잖아 그런데 가을에는 하늘에서 쳐다보면 무지 이쁘겄다 아 이 사진은 뭐야 스타링 1965 65년도 부터 웨이크퍼레 슈퍼레트 라이럿 웨이 챠블 에브리 이어 따젠드 캔들 스타부터 날지에 러브피스트라 하기 위에서 촛불을 키고 여기서 뭔가를 하는데 아 또 사진이 되게 이쁜데 요런 이벤트를 한다 뭐 요런 것들이 있대 또 넘어가 보자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한 경우에는 학교 나무에 휴지를 거는 로링 더 코아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우리 코넬 대학교 샘토 코넬 나왔잖아 학생 여러분 코넬 대학교 드라이건데이라고 있어 건축가 학생들이 자기 발표한 그 작품을 만들고 그 모형들을 큰 모형들을 갖고 퍼레이드를 해 학교 캠퍼스 걸어 근데 그 전날 이 화장실 똥통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가 막 나무에다 던져 그래서 이것처럼 이거 무너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진을 봐봐 이렇게 이제 막 휴지를 갖다 던져 놓는 건데 이게 남의 학교에도 있었네 이게 정신나간 코넬만 한 게 아니었구만 아우 지저스 이거 누가 치우니 이런 생각 다 하지 이거에 대한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코아드에 있는 무슨 정원에 옆에 나무에다가만 던지면은 진짜 인간적으로 괜찮은 거야 근데 전체 캠퍼스에 다 던지거든 그 두루마리 휴지를 근데 막 이렇게 달이 계곡에 있는데 캠퍼스에 달이 넘어가는 그 브릿지 위에서 저쪽 절벽에 있는 나무 거기에다가 던져 그럼 그 나무에 막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는 야 저걸 누가 저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치울까 그런데 이 학교는 모르겠어 그런데 코넬은 다음날만 되면 하루만 딱 지나면은 전체 캠퍼스에 두루마리 휴지 던졌던 게 다 없어져 있어 누군가가 클리닝을 한다 와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 난 그간 학교 다이나 4년 동안 아직 20년이져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모르겄네 아시는 분이 있나 누가 치우지 그거를 그리고 그 절벽에 있는 거 누가 치우니 진짜 굉장하거든 여기 웨이크 프로였을 때도 깔끔하게 여기 나무에만 던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런 20대 초반 학생들의 호기심이 발동하면은 저기에다가는 던져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열라높은 나무에 저기 끝에 저기 아무도 못 치울 거야 나만이 저런 어떤 독특한 데다가 한번 걸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할 거 같아 이게 옛날 생각난다 이건 진짜 재밌는 있을 거 같은데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마이갓 자 다음 거 넘어가 봐 NCA 디비전 1에 있겠지 여기 운동 잘한다 여기 운동선수들도 많고 농구 잘할 거고 축구 미식축구들이 정통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매스커트가 디먼 디켄이야 웨이크 포스트 매스커드 에이치 백두 나이티 1920년대에서 남해 학교랑 시합을 해서 대박 이겨갔는데 그 학교가 이제 학교 이름이 트리니티 블루데블스야 이거 두크 두크의 블루데블스 팀을 갇힌 위치에 있으니까 시합을 했겠지 근데 이게 또 전통적으로 두크랑 라이벌 관계 있지 않겠니 열라 운동을 잘하잖아 두크가 전통적으로 지난 한 수백 년 동안 잘한 거 같아 근데 거기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 학교가 대박 난리났어 이러는데 블루데블스를 잡았으니까 디먼이야 디먼 디큰 데블을 잡는 디... 아 모르겠다 됐고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띄었대 요렇게 생긴 형님이야 넘어가보자 소셜사이언스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세지 바이올로지컬 바이오메리컬 사이언스가 유명하다 했어 아따 이런 사진 보면 대학교 돌아가고 싶다 너무 이쁘지 않니 졸업하신 분들 보면 차얼즈 엘진 형님이 있어 디쉬 네트워크와 에코스탑 공동 창립자 경 회장인데 디쉬가 뭐야 여러분 나 미국에 안 살아서 모르니 케이블 방송하는 컴퍼니인가 보지 거기에 하여튼 창립자인 그랬어요 그냥 딱 그냥 이렇게 제목만 봐도 엄청 부자 느낌 팍 포스가 난다 아우 팀 던킨 던킨 형님 팀 던킨 농구사 이게 우리 시대 샘 시대에 마이클 조던이랑 뛸 때 그때 슈퍼스타 뭐 요런 선수 중에 하나 MBX에서 가장 오래 뛰고 가장 챔피언 많이 먹고 했던 선수 중에 하나 짱인듯 잭 헤리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맨시티 현역 선수라는데 맨시티가 전체 뭐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 아니니? 자 거기에서 현역 선수다 그랬고 어 이 배우는 마크 블루카스 비즈니스 전공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여기 영화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하나도 아는 게 없다 내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거 조형급 배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찾은 게 요거밖에 없어 쏘리 자 넘어가 봐 이게 도서관 한번 보자 도서관 보니까 ZSR라이브러리 Z Smith Reynolds Foundation 기브에서 해가지고 이름을 딱 그렇게 딱 가지고 지었는데 아 이게 좋네 근데 와 이 사진 뭐 요거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니 아 나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인간이 근데 요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요기 앉아 있잖아 예를 들어 요기에서 여기 아래층으로 침을 뱉으면 너 뭔말 야 그냥 하면은 아래 공부하느냐 위에서 빡 그냥 확 들어가서 숨으면 아무도 없 근데 아 이것도 건물이 이쁘다 근데 여기 바뀐 것 같아 여기는 자연광이 빡 들어오는 것 같고 요기서도 빡 들어 채광은 엄청 돋네 조명이 필요가 없겠구만 요기 자리 좋다 야 여기 1인용 2인용 자리들 요기에서 아래다가만 침만 뱉지 않는 걸로 약속하고 공부하도록 하자 여러분 자 웨이트 퍼스트까지 오늘 설명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대학교육이 지원을 할 학생들은 몇 점 받아야지 뭐 어디 들어가 뭐 얼마의 아카데믹 크리덴셜이 있어야지 퀄리파이를 하는 이런 건 너무 재미없고 뭐 그런 건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들 하니까 근데 쌤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관심이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스포츠 위준으로 졸업자 위준으로 도서관 위주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고 있기는 하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만족했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다른 대학교 비디오들도 찾아가서 좀 보시기 바라면서 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도록 하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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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